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아 저 알반데 커피 만들기 귀찮아서요 나가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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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장인데 그러니까요 나가주세요 손님을 왜 자꾸 내보내는 거지? 혼자 하루종일 주문받고 커피 만들기 귀찮아서요 저도 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알바 뽑기로 했어 아싸 개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저 알바 면접 보러 왔는데 죄송해요 나가주세요 아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바 면접 보러 왔는데요 감사합니다 네?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뭐 알바 경험 같은 거는 좀 있으세요? 아예 없어요 경험은 여기서 천천히 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봤는데 괜찮아요? 네 설거지는 어차피 제가 할 거니까 괜찮고요 민희씨 계시면 남성 단골 고객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그럼 민희씨는 근무 시간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신지? 음... 다섯 시간 일하는데 세 시간은 꿀 빨고 싶어요 어 세 시간이나? 그렇게 하시죠 그럼 민희씨 근무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? 음... 조건 괜찮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좀 할 생각인데 힘들면 잠수 탈 거 같긴 해요 아... 잠수 탈실 일 없게 제가 엄청 노력하겠습니다 편하게 네 알바 시기 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시급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최저 시급이 9620원이거든요 만 원 맘에 안 드시는 것은 12,000원 12,000원 민희씨 그래도 지금 현재 최저 시급이 9620원이에요 그럼 저 다른 곳 알아볼게요 수고 15,000원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시죠? 네 가능해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나도 15,000원 나도 15,000원 15,000원 내일부터 안 나온다 죽음 하지마 associations 사랑 FM 때는